수영아 엄청 많았나? 수영아 엄청 많았나? 수영의 기재다. 박태환인 것 같아. 와, 미꾸라지였구나. 왜 다른 것도 모르겠어? 안녕하세요. 정말. 지민이의 펜스, 여기 두 마리. 여기 두 마리. 여기 두 마리. 여기 두 마리, 여기 두 마리. 여기 두 마리 있잖아. 귀여워. 고기는 아니니, 2마리인데? 이렇게 많이? 이거 뭐해? 아 귀여워 아씨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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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오나 보다 귀찮아서 나왔어 들어갔는데 얘가 나왔어 아 짜증나 귀엽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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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인드 세 마인드 어 수고하 하나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따나요? 아 짜증나 시원하다가 자 가자 깐 stand 오 빠졌어 귀여워